와우 캣 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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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구멍 파느라 바쁜 켈로그 열심히 파느라 구독자님들한테 인사하는 것도 잊은 것 같네요 아장아장 켈로그 다 판나 싶더니 다른 구멍에 관심을 보이는 켈로그입니다 켈로그가 구멍에 관심을 보이는 사이에 강아지 친구가 놀러 왔어요 켈로그 응가 샀다 집사야 내 똥 치워줄거지? 너 양심이 있는거냐? 저보러 치우라고 뒤돌아가서 도망가 버리는 녀석입니다 봉투와 물티슈를 꺼내서 빠르고 신속하게 치워줍니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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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만져봤어요 사람 엄청 좋아해요 진짜요? 원래 사람을 잘 따르나요? 얘는 사람을 잘 따르고 다른 애들은 원래 안 따라해요 얘만 유독 사람을 잘 따르는 거예요 반격이 어쩔 줄 모르는 사장님의 두 손 켈로그에 인근 캣타워 클라이밍쇼가 이어집니다 귀엽게 발병을 딱 빠지나요? 우와 뭐야 발톱 너무 귀여워 어떡해 강아지 같다 웬만한 강아지가 진짜 볼 수 있는 일 어머 어머 무슨 일이야 너무 귀엽다 어머머 얘한테 맞는 허넨스가 있어 토끼껀데 토끼요? 네 토끼꺼 진짜요? 토끼도 허넨스가 있어요? 네 있어요 있어요 토끼고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머 뿅 유튜브하세요? 네 유튜브에 쿠킹가 칸을 나오거든요 나중에 시간나실 때 구독 부탁드릴게요 제가 여기 지금 집에 가실거 아니죠? 예 얘 목걸이 하나 한 번 해드려도 될까요? 어 진짜요? 감사합니다. 아 이게 사람 같아. 알았잖아. 강아지 같아. 이거 이거로 보여드릴게요. 이거 여기다가 이렇게 달면은. 되게 예쁠 것 같아서. 이 색깔로 해서 여기다가. 옐로우에 블루. 스몰. 레인색. 귀여워. 보리는 유광. 어 이거 바로 해드린대요. 펠로그 이름이 펠로그. 그거 거의 펠로그. 그거죠 그거. 이거 왜 포스트. 호라이 형이 사상하라고. 아 이름 몇 살이에요? 지금 601 좀 넘었어요. 601? 아기인 거예요? 다 큰 거예요. 성함, 전화번호, 아기. 펠로그. 펠로그. 펠로그 무슨 일이야. 너무너무 귀엽다. 이모랑 갈래? 여기 따라가자. 여기 따라가. 진짜 많이 봤더라고요. 근데 그래서 너무 궁금해. 어머어머 얘 어떻게 어디가? 어떻게 떨어지면 어때? 어떻게. 엉덩이 어디가? 펠로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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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쥐. 얘 떨어지면 어떡해? 오케이. 펠로그. 엉덩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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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펠로그. 엉덩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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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거 이게. 처음이다. 진짜 깜짝이야. 엉덩이 reach에다. smallest. 아 페럿이예요? 아니 미어케씨에요 미어케? 어머 머리가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거 좋아해요 귀찮아요 지금 아 미어케? 이리와줘 우유야 구멍 같은데도 주말이 돼요 구멍 올라오지 말고 우와 주말이 엄청 많이 파는데 엄청 파요 어떡해 괜찮지? 올라와 올라와 귀여워 귀여워 얘는 뭐 먹어요? 고양이 사져먹어요 아 고양이 사져먹어요 아 고양이 사져먹어요 얘 이름 뭐예요? 켈로그에요 왜요? 후라이도 좋아하라고 켈로그라고 켈로그 귀여워 켈로그 켈로그 아 더 큰 켯타워를 발견해가지고 아 사람이 켈로어예요? 여기가 켈로그 나한테 더 아파 어 이거 봐봐 푸드이에요? 네 스탠다드 푸드 엄청 크다 안녕 친구야 얼굴보다 작아 캘로그가 얼굴보다 작네요 보통 강아지들이 캘로그를 보면 도망가는데 아주 용기있는 친구입니다 강아지는 처음 보는 캘로그가 신기한가봐요 그래도 애가 겁을 잘 안먹네요 강아지가 도망가는데 무서워서 와 진짜 착하다 간식과 함께 누나들의 온갖 사랑을 도차지합니다 강아지의 오줌냄새를 봤네 아 귀여워 이름이 뭐에요? 캘로그에요 아 이름은 캘로그고 어머어머 감사합니다. 귀여워. 건넜어 건넜어. 어머 너 미어치트한테 모기 줬어. 켈로그! 옳지! 켈로그 이리와. 강아지 지나가게 이리와. 아기. 잘할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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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옳지! 옳지! 고마워. 켈로그 이리와. 한 번 더. 옳지! 고마워. 켈로그. 고마워. 옳지. 아이고 잘했어. 아이고 잘했어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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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어머 어머 어머. 어머 어머. 어머 강아지 같아. 그쵸. 진짜 얌전하고. 콜로그 안에 들어가서 한 번 해볼까? 들어가서 한 번 해볼까? 시작. 시작. 우와 대박. 우와. 진짜 빠르다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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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ui. 고마워. 고마워. 최정명. 행잘과 그레텔. 특단의 종치로 간식을 떨어뜨려줍니다. 고마워. 과연 성공할 것인가? 언제 출발하냐 애처로운 집사의 손 충분히 강아지 애교학도 다 하겠네 어릴 때부터 강아지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어가지고 강아지들 좋아해요 여유롭게 코스를 탐색하는 녀석 단식 앞에서는 여유 따윈 개나 줘버렸네요 흰 룩이 진짜 빠르다 흰 룩아 흰 룩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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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흰 룩이 너무 귀여워 킬러가 아까 몇 초 나왔죠? 21초에요. 21초! 뽀뽀해요. 마스크 주변에 마스크 벗기고 뽀뽀하거든요. 너무 신기해. 21초 나왔어요. 귀여워.